빨리 말해라, 내 딸이 완이 화제에 오르는데. 보성, 그리고 남현사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강현희 검사 아닙니까? 서론이 길다, 마. 우리 차판사 대법원장 내가 기성떠뿌마, 그 놈이 우리 강현희 검사 뒤를 봐줄라꼬, 어? 그게 안 시장하고 무슨 상관인데? 에헤이. 꼬마, 정아. 생각 좀 해 보이소, 꼬마. 일로와 봐이소, 꼬마. 차판사가, 꼬마, 기성떠뿌마. 그거 다 먹고 봐. 누가 오얀겨? 이 기성에서. 바로 내 둥지다. 이 말 아닙니까? 둥지 좋아하네. 관사님.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? 아휴. 나가봐. 진짜로 대법원장 하시는 깁니꺼. 지금 뭐하는 거야? 아, 그럼 우리 강 검사는 어찌 되는 깁니꺼. 기성을 떠나실라꼬예. 판사님. 내 생각 미리 알려고 하지마. 어우.